오늘 출근길에 곳곳에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졌는데요. 오전까지는 안개를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, 서울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.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지만, 오후에 영남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또 오늘은 공기가 깨끗하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. 수도권입니다.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주의 수준을 보이겠고, 충청 지역도 일시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. 그 밖의 지역은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, 2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24도, 청주도 24도, 대전과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. 당분간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이번 주말에도 나대를 즐기기 좋겠습니다. 다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영동에 비가 내릴 것으로 잔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